벌레들은 불에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든다 물고기는 위험한 줄도 모르고 낚시 끝에 먹이를 문다 그러나 우리들은 불행의 그물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관능적인 향락에서 떠나지를 못한다 인간의 어리석음에는 이처럼 끝이 없는 것이다 절대로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너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어리석음의 경험치를 가지고 너를 때려 눕힐 것이다 어리석은 자에게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 그는 당신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를 것이다 어리석음은 악함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악함은 간간히 멈추지만 어리석음은 멈추지 않는다 어디까지가 용기이고 어디부터가 어리석음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들의 삶이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호랑이나 표범 같은 맹수는 그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을 숨기고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강한 자는 경망하게 그 위력을 밖에다 내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군자의 머리에는 자기의 행동이 의에 어긋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만일 조금 들어 아는 것 있다 하여 스스로 대단한 채 하며 남에게 교만하게 굴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잡은 것 같아 맘은 비추어주면서 자신은 밝히지 못하네 공자가 하지 않은 일이 네 가지 있었다 첫째,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는데도 지뢰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함부로 억측하지 말라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라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다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모른다 자신의 무지나 편견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의견이나 견해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진정한 지식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둘째,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필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언하지 말라 옳고 그름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라 자신의 주장이나 신념을 고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가두고 발전을 막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유연하게 하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실은 하나의 얼굴만 가진 것이 아니다 진실은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진실일 뿐일 수 있다 오류를 범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은 지혜로움이다 셋째,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 융통성 있게 사과하고 상황에 따라 관점을 바꿀 수 있는 태도를 가져라 바보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한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융통성 있는 사람은 바람에 맞춰 돛을 펼치는 항해사와 같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존중과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넷째,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로부터 벗어나라 겸손하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돕는 태도를 가져라 자신을 낮추면 남들이 칭찬해 주지만 자신을 칭찬하면 남들이 낮춰준다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보다 남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훌륭하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자기의 이익을 남과 공유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얻는다 겸손하고 관대하며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라 자기의 장점을 감추고 남의 단점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다 자기의 행복을 나누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다 남의 장점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 오히려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이 된다 인간의 행동이나 국가를 다스리는 요도는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한다 하늘은 공평하다 이것이 또한 도의의 법칙이다 위험한 것이 앞에 있을 때 훌륭한 사람은 이것을 극복할 만한 여건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며 결코 무모한 일을 하지 않는다 마치 큰 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현명한 사람은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길할 것이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역량을 가지면서도 시기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다 능력에 과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처분하면 훨씬 만족스럽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불청객은 흔히 돌아갈 시간이 되어야 자장 환대를 받는 법이다 맨 처음에 하느님이 만든 남자는 양성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자 중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 중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다 선천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없다 시간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 사치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부족하다 검소한 여유와 어찌 같겠는가 누능한 사람은 애써 일하면서도 원망을 불러들인다 어찌 무능한 사람의 한가로움 속에 천진함과 같을 수 있으랴 종교는 일반인에게는 진리이고 현자에게는 거짓이며 권력자에겐 유용하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다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반드시 근심이 있다 올바른 덕이 있어야 능히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된 후라야 비로소 절도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고 절도 있는 사람을 일컬어 군자라고 한다 빌려주는 것은 바람에 날려 보내는 것이고 빌린 돈을 받는 것은 발견하는 것이다 아기는 먹고 마시기 위해 살고 선인은 살기 위해 먹고 마신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안타깝게도 능력보다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행운은 기회가 준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겁쟁이들은 자기가 안전할 때만 날뛴다 내일이란 오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현대인이 하루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은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군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의견이 옳고 남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한다 또 남이 진리라 하는 것을 자기는 아니라고 우겨댄다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보이지 않고 금수와 다름없는 점만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반면 인간의 비루한 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위대한 점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인간의 이 양면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여야 한다 철학은 무지로부터의 탈출이다 평소에 공손하고 일을 함에 신중하고 사람을 대함에 진실하라 그러면 비록 오랑캐 땅에 간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으리라 지가는 만물을 쓰러지게 한다 만물은 시간의 힘 아래 서서히 나이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진다 깊이 생각하면 알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이 두 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막힘이 없을 것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태어난다는 행위는 불안을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고 따라서 출생은 불안의 근원이자 원형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 모으기에 열중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쌓아놓지만 하루아침에 수명이 다하고 말 때 재물은 그 몸을 따라가 주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고통을 받지 않으며 슬픔과 고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신의 신념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방에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어디서도 수확하지 못한다 주는 자는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자는 배운다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적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많다 친구를 사귀는 법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무릎군자는 자신이 처하게 될 장소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성공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한 문제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기른다 한자와 한치의 살갖도 사랑하지 않음이 없으면 한자와 한치의 살갖도 기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자신의 몸을 잘 기르는지 잘못 기르는지 살피는 방법은 어찌 다른데 있겠는가 자기에게서 취할 뿐이다 몸에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으며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으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천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된다 지금 원예사가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놓아두고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쓸모없는 원예사라고 할 것이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만 기르고 어깨와 등을 이르면서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니 작은 것을 기르고 큰 것을 잃기 때문이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 입과 배를 기르면서도 큰 것을 기름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입으로 먹고 배로 소화시키는 것이 어찌 다만 한자나 한치의 살같이 될 뿐이겠는가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게 아니다 보다 자기다워지는 것이다 부기를 누리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그 욕심이 사나운 불길과 같고 그 권세가 사나운 불꽃과 같다 만일 조금이라도 맑고 서늘한 기운을 띠지 않는다면 그 불길이 남을 태우게까지 되지는 않을지라도 반드시 장차 자기 자신을 불사를 것이다 고되더라도 힘주어 뻗은 걸음이 발자국이 깊고 느리더라도 우직한 걸음이 가장 먼 곳을 간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흐를 때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며 복종이나 덕이 따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해낸다 달리는 수레에 공자가 탄 일이 없었고 엎어진 배 아래에서 배기를 보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무릎 군자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법이다 모든 사람은 성격이 풍부할 때 그 개성이 받아들여진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인생은 질문 덩어리이고 멍청이는 해답 덩어리이다 이 세상에서 혼자 살려면 신이 되던가 짐승이 되던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 천재로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보다는 보통 사람으로서 무지하게 무지한 척 사는 것이 위대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다 무지는 부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빈곤과 곤궁은 가난한 사람을 속박하고 노동이 지식을 대신하여 그의 마음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서 무지한 부자는 다만 쾌락을 쫓아서 살고 가축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 군자는 자기의 처지의 충실함과 동시에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말참견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고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벌이 공정치 못하고 형벌이 공정치 못하면 백성이 손발둘 곳이 없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이다 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마련이다 이론이 없는 경험은 맹목적인 것이고 경험이 없는 이론은 단순한 지적 유의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미래의 삶도 만족할 수 없다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이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버릇을 들인다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선함이 마음의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는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행동이 자신의 말과 합치되지 않는 자는 직위에 설 수 없다 명성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질 수 없다 명예는 기교로서 이루어질 수 없다 군자란 몸소 실천하는 사람인 것이다 천국을 창조하려면 자신부터 천국이 되어야 한다 겉모습이란 속임수이다 사랑은 눈이 머는 것이다 우정은 눈을 감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대화다 그리고 그 대화를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신뢰관계 즉 상우예를 두텁게 하는 것이다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것의 실제 모습보다 더욱 안 좋게 보이는 법이다 혼자 있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생활이다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비열하게 지내기에는 너무 길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길 수 없게 된다 시간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시간은 가장 현명한 법률 구문이다 일상적인 것들에서도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저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면 된다 가끔씩은 취하도록 마셔서 자유와 해방을 느껴라 제정신인 사람은 시문학을 두드려도 헛일이다 내가 보이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다 감히 시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오늘을 붙들어라 되도록이면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그날 그날이 1년 중에서 최선의 날이다 목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난과 시련은 점점 더 심화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새찬 비파람에는 새들도 근심하고 개인 날씨와 맑은 바람에는 초목도 푸르다 천지에는 하루도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늘 즐거움이 함께 해야 한다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넣을 수가 없다 짧은 두레박 줄로서는 비푼 우물에 물을 퍼올릴 수가 없다 이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와 버스 사이는 내가 책을 대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언제까지나 떼어놓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일은 지극히 드물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함은 그래도 물고기를 얻지 못할 뿐 후아는 없지만 만일 당신이 하려는 방법으로 당신의 욕구를 추구한다면 죽도록 애쓴 뒤에 반드시 화가 따를 것이다 만족은 천연의 재산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욕망과 성의 충동이 인간 행동의 두 가지 동기이다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벌레들은 불에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든다 물고기는 위험한 줄도 모르고 낚시 끝에 먹이를 문다 그러나 우리들은 불행의 그물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관능적인 향락에서 떠나지를 못한다 인간의 어리석음에는 이처럼 끝이 없는 것이다 절대로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너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어리석음의 경험치를 가지고 너를 때려 눕힐 것이다 어리석은 자에게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 그는 당신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를 것이다 어리석음은 악함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악함은 간간히 멈추지만 어리석음은 멈추지 않는다 어디까지가 용기이고 어디부터가 어리석음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들의 삶이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호랑이나 표범 같은 맹수는 그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을 숨기고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강한 자는 경망하게 그 위력을 밖에다 내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군자의 머리에는 자기의 행동이 의에 어긋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고 소희는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만일 조금 들어 아는 것 있다 하여 스스로 대단한 채 하며 남에게 교만하게 굴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잡은 것 같아 맘은 비추어주면서 자신은 밝히지 못하네 공자가 하지 않은 일이 네 가지 있었다 첫째,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는데도 지뢰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함부로 억측하지 말라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라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다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모른다 자신의 무지나 편견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의견이나 견해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진정한 지식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둘째,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필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언하지 말라 옳고 그름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라 자신의 주장이나 신념을 고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가두고 발전을 막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유연하게 하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실은 하나의 얼굴만 가진 것이 아니다 진실은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진실일 뿐일 수 있다 오류를 범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은 지혜로움이다 셋째,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 융통성 있게 사과하고 상황에 따라 관점을 바꿀 수 있는 태도를 가져라 바보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한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융통성 있는 사람은 바람에 맞춰 돛을 펼치는 항해사와 같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존중과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넷째,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로부터 벗어나라 겸손하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돕는 태도를 가져라 자신을 낮추면 남들이 칭찬해 주지만 자신을 칭찬하면 남들이 낮춰준다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보다 남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훌륭하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자기의 이익을 남과 공유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얻는다 겸손하고 관대하며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라 자기의 장점을 감추고 남의 단점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다 자기의 행복을 나누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다 남의 장점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 오히려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이 된다 인간의 행동이나 국가를 다스리는 요도는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한다 하늘은 공평하다 이것이 또한 도의의 법칙이다 위험한 것이 앞에 있을 때 훌륭한 사람은 이것을 극복할 만한 여건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며 결코 무모한 일을 하지 않는다 마치 큰 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현명한 사람은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길할 것이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역량을 가지면서도 시기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다 능력에 과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처분하면 훨씬 만족스럽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불청객은 흔히 돌아갈 시간이 되어야 자장 환대를 받는 법이다 맨 처음에 하느님이 만든 남자는 양성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자 중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 중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다 선천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없다 시간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 사치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부족하다 검소한 여유와 어찌 같겠는가 무능한 사람은 애써 일하면서도 원망을 불러들인다 어찌 무능한 사람의 한가로움 속에 천진함과 같을 수 있으랴 종교는 일반인에게는 진리이고 현자에게는 거짓이며 권력자에겐 유용하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다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반드시 근심이 있다 올바른 덕이 있어야 능히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된 후라야 비로소 절도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고 절도 있는 사람을 일컬어 군자라고 한다 빌려주는 것은 바람에 날려 보내는 것이고 빌린 돈을 받는 것은 발견하는 것이다 아기는 먹고 마시기 위해 살고 선인은 살기 위해 먹고 마신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안타깝게도 능력보다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행운은 기회가 준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겁쟁이들은 자기가 안전할 때만 날뛴다 내일이란 오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현대인이 하루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은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의견이 옳고 남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한다 또 남이 진리라 하는 것을 자기는 아니라고 우겨댄다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보이지 않고 금수와 다름없는 점만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반면 인간의 비루한 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위대한 점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인간의 이 양면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여야 한다 철학은 무지로부터의 탈출이다 평소에 공손하고 일을 함에 신중하고 사람을 대함에 진실하라 그러면 비록 오랑캐 땅에 간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으리라 지가는 만물을 쓰러지게 한다 만물은 시간의 힘 아래 서서히 나이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진다 깊이 생각하면 알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이 두 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막힘이 없을 것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태어난다는 행위는 불안을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고 따라서 출생은 불안의 근원이자 원형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 모으기에 열중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쌓아놓지만 하루아침에 수명이 다하고 말 때 재물은 그 몸을 따라가 주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고통을 받지 않으며 슬픔과 고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신의 신념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방에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어디서도 수확하지 못한다 주는 자는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자는 배운다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적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많다 친구를 사귀는 법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무릎군자는 자신이 처하게 될 장소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성공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한 문제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기른다 한자와 한치의 살갖도 사랑하지 않음이 없으면 한자와 한치의 살갖도 기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자신의 몸을 잘 기르는지 잘못 기르는지 살피는 방법은 어찌 다른데 있겠는가 자기에게서 취할 뿐이다 몸에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으며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으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천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된다 지금 원예사가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놓아두고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쓸모없는 원예사라고 할 것이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만 기르고 어깨와 등을 이르면서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니 작은 것을 기르고 큰 것을 잃기 때문이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 입과 배를 기르면서도 큰 것을 기름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입으로 먹고 배로 소화시키는 것이 어찌 다만 한자나 한치의 살같이 될 뿐이겠는가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게 아니다 보다 자기다워지는 것이다 부기를 누리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그 욕심이 사나운 불길과 같고 그 권세가 사나운 불꽃과 같다 만일 조금이라도 맑고 서늘한 기운을 띠지 않는다면 그 불길이 남을 태우게까지 되지는 않을지라도 반드시 장차 자기 자신을 불사를 것이다 고되더라도 힘주어 뻗은 걸음이 발자국이 깊고 느리더라도 우직한 걸음이 가장 먼 곳을 간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흐를 때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며 복종이나 덕이 따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해낸다 달리는 수레에 공자가 탄 일이 없었고 엎어진 배 아래에서 배기를 보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무릎 군자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법이다 모든 사람은 성격이 풍부할 때 그 개성이 받아들여진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인생은 질문 덩어리이고 멍청이는 해답 덩어리이다 이 세상에서 혼자 살려면 신이 되던가 짐승이 되던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 천재로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보다는 보통 사람으로서 무지하게 무지한 척 사는 것이 위대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다 무지는 부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빈곤과 곤궁은 가난한 사람을 속박하고 노동이 지식을 대신하여 그의 마음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서 무지한 부자는 다만 쾌락을 쫓아서 살고 가축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 군자는 자기의 처지에 충시함과 동시에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말참견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고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벌이 공정치 못하고 형벌이 공정치 못하면 백성이 손발 둘 곳이 없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형벌이 공정치 못하고 형벌이 공정치 못하고 형벌이 공정치 못하는 것이다 선함이 마음의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부터 천국이 되어야 한다 껌모습이란 속임수이다 사랑은 눈이 머는 것이다 우정은 눈을 감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대화다 그리고 그 대화를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신뢰관계 즉 상우예를 두텁게 하는 것이다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것의 실제 모습보다 더욱 안 좋게 보이는 법이다 혼자 있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생활이다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비열하게 지내기에는 너무 길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길 수 없게 된다 지간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지간은 가장 현명한 법률고문이다 일상적인 것들에서도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저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면 된다 가끔씩은 취하도록 마셔서 자유와 해방을 느껴라 제정신인 사람은 시문학을 두드려도 헛일이다 내가 보이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다 감히 시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오늘을 붙들어라 되도록이면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그날 그날이 1년 중에서 최선의 날이다 목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난과 시련은 점점 더 심화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새찬 비파람에는 새들도 근심하고 개인 날씨와 맑은 바람에는 초목도 푸르다 천지에는 하루도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늘 즐거움이 함께 해야 한다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넣을 수가 없다 짧은 두레박줄로서는 비푼 우물에 물을 퍼올릴 수가 없다 이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와 버스 사이는 내가 책을 대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언제까지나 떼어놓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일은 지극히 드물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함은 그래도 물고기를 얻지 못할 뿐 후아는 없지만 만일 당신이 하려는 방법으로 당신의 욕구를 추구한다면 죽도록 애쓴 뒤에 반드시 화가 따를 것이다 만족은 천연의 재산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욕망과 성의 충동이 인간 행동의 두 가지 동기이다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